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에 국내 금융사들은 부동산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대체 투자 시장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중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큰 규모의 딜을 따내며 두각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매입했던 자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덕분에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국내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짚어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보도에 조형근 기자입니다. AIP 자산운용이 보유 중인 호주 오피스 빌딩은 총 4개. 이들 모두 신용등급 AAA인 공공기관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높은 인기로 자산 가격도 크게 상승하자 AIP 운용은 부동산 4개를 한 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들 중 펀드 2개의 만기는 아직 길게 남아있지만, 유사한 구조를 갖춘 자산 4개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매각할 예정으로 수익자 동의를 모두 얻었습니다. 해당 펀드의 수익률도 당초 목표치를 무난히 웃돌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받아봤더니 개별로 매각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로 묶었을 때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가격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됐고. 이와 더불어 AIP 운용은 런던에 투자했던 부동산 펀드를 조기 청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금융사와 함께 5년 만기로 설정한 펀드로 매입한 런던 오피스 건물을 운용 2년 반 만에 매각하고 나선 겁니다. 자산 가격이 운용 기간 동안 크게 올라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현재 AIP 운용은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미 기관 수십 곳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5천만 파운드 이상의 매각 차익이 기대가 돼서 사실 저희의 펀드 만기는 아직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딜소칭부터 운용 관리, 투자금 횟수까지 성공적으로 트랙 레코드를 쌓은 AIP 운용. 이를 필두로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속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니스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 감사합니다.